전 용될 건데요. 개천에서 단용. 조 실장님은 버리 커서 셔터 안 누르세요. 월드 스타들도 좋으네, 좋으네, 아직. 우리 조 실장님! 관광객이나 제주 시원하지. 내가 거기 안 돌아가려고 얼마나 센 고생을 했는데. 엄마야, 조심해! 제주 기장청에 있을 조용필 야구관이 서울 본청에서 또 돌아왔습니다. 나 본청 안 간다고! 아니, 나 태우기 싫어! 괜히 서울 갔다 조삼달 마주칠까봐도 못 가고 있는 거잖아. 야, 조삼달! 저거 언니네 스튜디오 아니야? 나는 꼭 성공해서 절대 안 돌아올 거야. 너 두고 봐.